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Artphonic English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여러 명이 한 반에 수업하는 영어 수업이 아닙니다. 창의적인 미술 수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3, 4명 혹은 2, 3명이 한 클라스를 이루며 이 클라스에서는 알파벳의 음소를 인식하며 보다 더 창의적이면서 쉽게 알파벳과 단어를 인지합니다. 특징으로는 Easy,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요. Fun, 만들고 그리는 조용활동이 함께하고요. Learn, 소수 수업을 보다 집중도 있게 Funics를 배우고 있습니다. 실습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B, Bubble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으며 지금 버블을 만들어 가면서 버블이 뭔지 실제 체험하죠. 그리고 영어 단어로서는 버블, B, U, B, B, L, E 버블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영어와 미술을 접목한 Funics 수업입니다. Funics 수업을 마치고 영어 수업으로서 버블을 알파벳을 배우고 단어를 익히고 소리를 만듭니다. Funics는 아이들에게 빠르고 능숙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정해야 했습니다. Funics는 인간의 언어의 소리와 물리적 속성이 연구되는 언어학의 한 분야입니다. Funics 아트를 통해 어린이들은 창의적이고 또 언어에서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If you want to have more information about art in English, please visit artplayground.com website and artkido.cokr website and our telephone number is 822-3392-3278.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Thank you! See you next time! Bye bye!